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름다운 장르 아름다운 장르 도대체 몇대야? 나갈 수 있는 곳? 와사비 간장 오! 지금 여왕이 안 부러워. 맛있겠네! 맛있다! 어! 꽃나무 널 왜 울어, 아가? 생일 축하합니다! 생일 축하합니다! 생일 축하합니다! 감사합니다! 됐어? 응! 여수 밥 바다 어떠실까요? 여수 밥 바다! 여수 밥 바다! 오늘 아침 저희도 먹 rescu 이렇게 이쁜 다음에 찍어야 돼 못생겼는데 찍으면 사람들이 좋아해 사람들이 왜 못생겼는데 좋아해 굿모닝 멋진 남자가 안에 있는데 그 열등으로 누르고 인정을 해줘야 돼 필라엄마가 인정을 했는데 자기가 인정을 안 해 저도 안 했네요 필라엄마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라엄마님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맞아 와 데이트 어떠셨어요? 오빠 나는 티비스랑 얼큰 열리는 중 아 그럼 우리 그냥 또 얼큰 열리는 중 얼큰 열리는 중 나의 긴장고 나의 긴장고 나의 긴장고 나의 긴장고 나의 긴장고 나의 긴장고 사자 밴 인기가 importante 여보 이 노래 아세요? 아이고 수고했다 얘들아